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엄 시리즈로 엄청난 기출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구학 1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메이징 개념 특강을 통해서 개념의 밑바닥을 탄탄하게 다져놓았죠. 그리고 이제 어메이징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주제별로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현재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시리즈로 이번에는 엄청난 기출 특강이라고 하는 기출 문제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엄청난 기출 특강, 어떻게 강의가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교재가 구성이 돼 있고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 지구학 1 성적 향상에 확실한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구성 자체는요. 이건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스튜디오로 연출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강의 촬영 일자는요. 매주 수요일 날 강의를 촬영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이나 아니면은 목요일 날 오전 중으로 강의가 올라갈 거고요. 일주일에 보통 한 두 강에서 세 강 내외 정도로 촬영을 진행할 건데 보통 한 단원이 한 강으로 거의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단원에는 보통 문제를 평균 15문제 내외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아마 거의 한 단원이 한 강 정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문제가 약간 많은 강의는 두 개 정도로 쪼개질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 한 15강 내외 정도로 강의를 좀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평가원 시험 보기 전에 5월 중순 이전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좀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강의 특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진행을 할 때에도 선생님이 이제 어메이징 문제풀이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알려드렸지만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 지구학원 시험에 낼 것 그 범위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보통 세 가지 정도 얘기하거든요. 자 먼저 이제 이 강의가 기출문제 유형이지만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평가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 개념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은 개념들이 문제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은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 알겠지만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문제 강의를 보면요. 비슷한 문제들이 좀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거든. 그럼 그런 문제들을 반복해서 변형, 변주해서 평가원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를 보면요. 처음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주로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출제가 됐는지 그 평가원이 출제하기 좋아하는 개념을 보는 눈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주제들이 다른 시기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형태를 보면요. 평가원이 똑같은 개념을 어떻게 약간 조금씩 조금씩 비틀어서 출제를 하는지 출제자의 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나라면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출제를 할 건지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걸 올해 수능 시험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강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계 규제가 있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수능 완성 강의 같은 EBS 연계 문제가 있잖아요. EBS 연계 문제. 그래서 EBS 연계 문제는 선생님 어메이징 문제풀에서도 각 주제별로 EBS의 연계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변형해서 같이 풀어봤고요. 이 EBS 연계 문제들은 선생님이 EBS 수툭 모의고사 그리고 수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연계 문제들을 또 한 번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강의가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출하고 EBS 연계 문제 이거 정리하면은 우리 지구학원 20문제 중에서 한 18, 19문제 정도는 커버가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유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난도 문제들 있지. 이 세 가지 형태의 문제들만 정복을 하면은 여러분들 수능 20문제 완벽하게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신유형 고난도 문제들은 우리가 나중에 심화 개념 강의가 이제 7월달 이후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 파이널 문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같이 진행이 될 텐데 그중에 이제 기출 문제들 우리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과 그리고 수능 문제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 기출 문제 강의에서는 철저하게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있잖아.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었던 6월하고 9월 평가원 그리고 11월 수능 문제. 그러면은 한 해당 이제 지구학 1, 2, 1, 2 3개, 3개 6개가 있으니까 총 120 문제가 있죠. 그 120 문제를 최근 5개 년 동안에 그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으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낮다라고 해서 꼭 무조건 되게 고난도의 좋은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정답률이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약간 좀 낮은 편이면서 그래도 문제 구성도 되게 잘 돼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으면서 이게 시험 문제에 똑같이 출제가 됐을 경우에 제대로 정리 안 하면은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를 위주로 약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들은 선생님이 어메이징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우리 언빌리버블 기본 개념 강의의 문제편 교재도 좀 수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중에 기출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고난이도 문제들은 선생님이 좀 따로 좀 놔둬가지고 기출문제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5개 년 동안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골라서 선별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과거의 지구학원 문제 그리고 지구학 2에 있던 게 지구학원으로 내려온 문제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자료하고 지문들만으로 구성된 문제들을 따로 추렸어요. 알겠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가문에 어떻게 출제를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를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출제를 할 건지 그런 눈을 길러보자는 그런 개념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구성은 단원별로 보통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5문제 내외 정도 있고요. 좀 작은 단원은 한 6문제. 선생님이 단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출문제가 없는데 제가 기출문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조금 단원도 있지만 좀 많은 단원들은 20문제 내외까지 구성돼 있고요. 그래서 문제편하고 해설편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선생님이 어메이징 문제풀이하고 기출문제풀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물어보던데요. 어메이징하고 엄기특, 엄기특, 엄기특 엄청난 기출특강. 우리 엄영대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모두 수능 만점을 맞는 기특한 학생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엄기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메이징 실전문제풀이는 철저하게 이거는 이제 주제별로 문제표를 진행할 거예요. 주제별. 주제별 핵심 주제가 1번에서 95번까지 수능에서 이 정도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95개 주제에서 그럼 수능 20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별로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을 반복 연습하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핵심 주제 하나당 그 주제를 연습할 수 있는 대표 유형 문제가 있고 그 대표 유형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기출문제 패턴 보고요. 그리고 연계 교제에서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EBS 연계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리고 워크북 교제가 따로 제공이 돼가지고 워크북 교제에서는 이 대표 핵심 주제에 대한 핵심 주제에 대한 추가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심리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충 문제들을 워크북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천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주제 하나당 대표 유형 문제 하나, 기출문제 하나, EBS 연계 문제 하나 총 세 문제가 본교제 수록이 돼 있고 그리고 이 핵심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 주제당 두 문제가 워크북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주제당 총 여러분들이 다섯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메이징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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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연습, 기출문제풀이 그 다음에 EBS 연계 문제 형태 정복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핵심 주제가 몇 개 있어? 95개가 있잖아. 한 주제당 다섯 문제씩 95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 문제는 59, 45, 25 해서 총 475 문제가 수록이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중에 기출문제 강의는 기출편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따로 좀 빼가지고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이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복합 주제를 다룬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 왜 여러분들 선배들의 정답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 중에서 골라가지고 푸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폭넓게 기출을 풀어보고 싶은데 충분히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선생님이 강의 진행의 컨셉으로 잡은 건 뭐냐면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는 문제를 골라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겁니다. 기출문제 강의에 있는 것들은 다 풀어드릴 텐데 이제 뭐 문제를 기출문제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는 건 되게 쉬워요. 한 해 지구학 1이 보세요. 6월, 9월 수능 3개 있고 G2가 또 3개 있고 그럼 여기 20문제씩 해서 120문제인데 이게 5년만 해도 몇 문제입니까? 600문제예요. 이거 10년으로 확정하면 1200문제 교재에 1200문제는 넣는 건 되게 쉬워요. 하지만 이 강의는 철저하게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고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제들을 한번 같이 확인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딱 선생님이 이 강의 안에서 다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를 딱 골라가지고 싶어 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외의 기출문제들은 선생님이 어메이징 문제풀이 교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언빌리버블 기본 개념 교재 문제에도 나머지 기출문제들은 다 실려 있어요. 선생님 전체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별도의 기출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선생님 강의 안에서 기출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엄기특에서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다 수업시간에 다뤄드리면서 진행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중판매 기출교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풀어보면 좋겠죠. 같이 풀어보면 좋겠지만은 선생님 커리큘럼을 다 따라온 학생들은 이거 다 선생님이랑 수업시간에 풀어봤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 기출은 뭐 중요성은 어떻게 얘기해도 참 모자라지 않죠. 그렇죠? 평가원이 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어떻게 문제를 지금까지 출제하는지 그 출제 패턴을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보고 그 자료를 보통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자료에서 어떻게 지문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보는 눈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 차이를 이 엄기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믿고 듣는 엄영대 선생님 2021학년도 수능 만점을 반드시 만들어지는 엄영대 선생님 그래서 언빌리버브라는 개념에서 어메이징한 문제풀을 통해서 엄기특까지 그리고 나중에 파이널 실전 엄파이널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수능 만점 꼭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 강의에서 우리 기특한 엄영대 선생님과 같이 엄기특강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